2020년 비전은 다시입니다 2사의 58장 12절에 있는 말씀 올해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요즘 그래서 다시 라는 띔을 가지고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1월 첫째 주일 했던 설교 제목이 다시 사람이죠 그리고 지난 주일날 다시 충성입니다 오늘은 다시 예배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베이직인 예배를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안에는 재단이 나와 있습니다 재단은 재물을 올려놓고 예배를 하는 예배터입니다 본문에는 두 개의 재단이 우리에게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이 두 개의 재단 중에 누구 재단에 불이 붙느냐 이게 오늘 이슈입니다 이 두 개의 재단은 한 재단은 엘리야의 재단, 예언자의 재단이고 또 한 재단은 아합 왕의 재단 아합 왕이 총회하는 850명의 거짓 예언자들의 재단입니다 아합 왕은 이스라엘 역사상 최악의 왕으로 성경을 소개합니다 이런 소개가 있을까 싶지만 열한기상 16장 30절에는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모든 사람보다 좀 좋은 걸로 해야 되는데 이런 사람에 대한 평가도 있을까요? 최악입니다 그 다음에 또 열한기상 21장 25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으면 이렇게 악을 행한 자가 없다 싶을 정도로 최악으로 평가받았던 왕이 아합 왕입니다 그가 22년 동안 북쪽 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는 한 2800년 정도 전입니다 아합이 어째서 악의 대명사가 됐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성경은 두 가지 이유를 둡니다 첫 번째는 그가 바할이라고 하는 우상을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전 국토에 포교한 왕입니다 이스라엘이 원래 유목, 대표적인 유목민족 텐트 치고 짐승 돌아다니미 키우는 유목민족 대표적인 유목민족이 주의시들인데 처음 정착해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정착하면서 자리를 잡게 된 문화 자체가 농경사회죠 농경사회를 하다 보니까 이제 나무면 저장도 하고 그래서 뱅크 시스템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농경사회에서 풍요를 약속해 주는 바할이라는 우상이 당시에 아합을 통해 전 국토의 매력적인 종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체하기 시작했습니다 농경사회에 특별히 노동력이 보장이 되어야 되는데 아이를 많이 낳는 다산을 약속해 주는 바할 종교 그리고 그 안의 격인 아세라라고 하는 우상은 이 다산의 과정을 통해서 쾌락을 약속해 주는 그런 교리의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게 바할 종교입니다 이걸 본격적으로 포교해서 하나님 대체하는 새로운 만몬이즘 물질주의를 이스라엘 국토에 퍼뜨린 왕입니다 성경은 이걸 고발하죠 두 번째, 선량한 소시민이었던 나보스가 가지고 있는 포도원 나보스의 포도원을 강탈하죠 억지로 강제로 결국은 이거가 화근이 되어서 자기 정권의 파국의 빌미가 됩니다 자기 아내도 그걸로 인해서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죠 여튼 이런 이유, 두 가지 큰 이유, 성경이 고발한 이유 때문에 아합은 정말 전무후무한 악한 왕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반면에 아합의 최대 맞수가 있습니다 아합의 라이벌입니다 그게 엘리아입니다 동시대의 이 아주 정말 맞수 중에 맞수입니다 엘리아는 예언자입니다 올해 비전 말씀이 담겨있는 이사야에서 이사야보다는 백년 선배입니다 대예언자로 불려지며 예언자 운동, 예수님까지 이어진 예언자 운동의 가장 효시입니다 그는 이 아합 왕의 악행에 맞서서 가뭄을 선포하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아합 왕은 이 엘리아를 수배하기 위해 전국에 체포령을 내리고 이를 피해가지고 그리시네가로 가기도 하고 또 시돈 땅의 사르밭 과부에게 가기도 합니다 이런 기적들이 바로 전전장에 펼쳐져 있습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 아합 왕과 엘리아 예언자가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갈멜산에서 만났습니다 우리나라 지도를 보면 토끼꼬리처럼 나온 게 어디죠? 포항이죠 그것과 매우 동일한 지형 구조를 이 갈멜산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중해 연안 쪽으로 토끼꼬리처럼 아주 흡사하게 면적도 비슷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 그 지형이 갈멜산입니다 풍요의 상징처럼 되어 있습니다 거기 위에서 보면 논이 쫙 펼쳐져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갈릴리 산지의 나보세 포도원을 포함해서 정말 괜찮은 땅들이 쫙 펼쳐져 있습니다 아합이 섬기는 바할의 심장부 바할의 위력을 증명하는 심장부가 갈멜입니다 거기서 아합의 공신 850명이 집결합니다 전국에 흩어져 있는 바할의 예언자들 아세라의 예언자들 850명이 갈멜산 정상으로 집결을 합니다 그리고 엘리아는 혼자 거기에 맞섭니다 이 대결에 초미의 관심은 누구 재단에 불이 붙느냐입니다 결국 누가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냐 이거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 과연 나의 예배에 불이 붙고 있는가 나는 그 예배에 불이 붙기를 원하는 소망을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가 오늘 우리 다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데 내 마음에 불이 붙고 있는가 불이 꺼져 있다면 불이 다시 붙기를 내 마음속에 소망하는 그런 갈망이 내 마음이 있는가 오늘 세 가지의 대지를 통해서 오늘 본문 안에 담겨 있는 다시 예배라는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배는 어디서 드립니까?입니다 16절 22절에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예배는 어디에서 드리느냐? 왜? 20절의 말씀에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의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어디에서 모였다고요? 갈멜산에 모였습니다 갈멜산에서 아합의 엘리트들이 전부 모였습니다 19절에 보면 850명의 예언자들 이 가짜 예언자들이 갈멜산에 모였습니다 이 갈멜산은 그래서 전국에 흩어져 있는 모든 악을 빨아들인 빨대와 같습니다 갈멜산이 쫙 하고 전국에 흩어져 있는 모든 가짜들을 전부 빨아들였습니다 이 갈멜산을 묵상하면서 저는 하나의 다리가 오버랩됐습니다 미국 남부에 있는 알라바마주의 쉘마에 있는 한 다리입니다 수년 전에 가족들, 자녀들과 함께 일부러 천마일이 넘는 그 다리를 보기 위해 목적을 가지고 운전해서 다녀왔습니다 에드몬트 브릿지입니다 그 다리는 1965년 525명의 선한 크리스찬들과 수천명의 중무장한 백인 경찰들이 대치했던 곳이고 그때 당시 전 미국의 TV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조명됐던 다리입니다 이것은 흑인이 시작한 유권자 운동으로 시작되었고 역사적인 몽고멜이 대행진으로 이어졌으며 이건 오늘 우리가 이민을 올 수 있게 된 이민법이 1965년 같은 해에 제정된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이민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미국의 비자를 받아서 이민 온 사람들은 99%가 유럽계 이민자들입니다 1%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이 이민법이 오늘 우리 같은 유색 인종들에게 미국의 문호를 공식적으로 열어줬습니다 그의 결정적인 계기가 그 다리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날 그때 방문해서 쉘마에 소재하는 세 개의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 교회 앞에 이렇게 써있고 그때 당시 역사적 상황들을 써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날 1965년 3월 7일 그 세 개의 교회로부터 그 행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그들은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회 바깥에서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찬송하면서 그들은 다리를 향해 걸었습니다 오늘날 미국의 유명한 곡이 된 여러분 사전 구글을 찾아보면 가스펠송으로 되어 있는데 본래 그 찬송가였던 We shall overcome 그 찬양을 부르며 그 행진은 다리를 향해 걸었습니다 수 없는 살해의 위협과 공포스러운 분위기에서도 그들은 기도하고 찬송하며 걸었습니다 우리가 이민 오게 된 새로운 이민법의 시작입니다 그때 그 달에 36살의 약관의 나이인 마틴 루터킹 주니어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내일 우리는 마틴 루터킹 목사님의 기념일을 맞이합니다 미국에서 유일하게 국경일에 목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가 또 한마디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965년 남부 쉘마의 에드몬트 브릿지 그날 그 브릿지에는 미국의 선과 악이 대체하고 있었습니다 예배자들과 거짓 악들이 대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람을 짐승 취급했습니다 사람을 불과 얼마 전까지도 사고 팔았습니다 이민자를 물건 취급했습니다 유색 인종을 혐오하고 차별했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못하는 영적인 논인 옵살무스가 고장난 악이 그날 에드몬트 브릿지에 전부 집결했습니다 그리고 전 미국의 시선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갈매산의 풍경과 매우 흡사합니다 기독교의 예배는 무엇이냐 기독교의 예배는 하나님의 존귀함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는 것 우리는 그렇게 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을 찾아보면 다른 종교의 예배도 매우 흡사합니다 다 신의 영광과 신의 가치를 주목하고 찾고 찬양하는 게 예배의 데피니션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만 가지고 있는 예배의 데피니션이 하나 있습니다 이건 남들이 흉내를 못 내는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예배의 퍼포먼스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악의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죄의 이슈를 전면에 내세우는 겁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용서받고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겁니다 대충 악을 방치하고 지나치는 것은 기독교의 예배와 거리가 뭡니다 십자가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매달 희생제물이 되어주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모든 죄가 해결되고 용서받고 악으로부터 구원받아 새로운 삶을 약속하는 것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골고다 처형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매달린 것은 세상의 모든 죄와 악을 대신 짊어지신 대속의 희생제물입니다 거기서 모든 악을 이기고 승리와 구원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배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예배입니다 오늘 옐리아는 참된 예배를 위한 촌절살인의 한마디를 날립니다 21절에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화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발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왜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느냐입니다 에드몬트 브릿지에서도 골고다 십자가에서도 우리에게 요청하는 예배의 중심적인 것은 악을 버리고 죄를 버리고 선에 서라는 겁니다 머뭇머뭇은 기독교 예배가 아닙니다 악에 서지 않고 죄에서 돌이켜 의에 서는 것 이것이 참된 기독교 예배입니다 22절 엘리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화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하리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450대 1이어도 850대 1이어도 개그치 않습니다 애당초 예배는 홀로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 예배가 몇 명 들여 몇 명이 모여서 이걸로 참된 예배의 본질 자체를 잃어버렸습니다 예배는 죄의 이수를 전면에 내세우고 악에 저항하고 대항하며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것입니다 기독교 예배는 심지어 죄를 가지고 서는 것뿐만 아니라 죄를 대신합니다 누구에게 전가하는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세상은 누구 때문이야 무엇 때문이야 환경 때문이야 늘 죄와 악을 전가하며 죄의 사이클 가운데 살아갑니다 폭력의 사이클 가운데 살아갑니다 전쟁의 사이클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의 예배는 죄를 대신 짊어집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죄든지 용서합니다 진실로 회개하는 자에게 깨닫는 자에게 악에서 죄에서 돌이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어디서 드립니까? 예배가 왜 어디서 드립니까? 악을 피하지 않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골고다에서 갈매 예산에서, 에드먼트 브릿지에서 그리고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는 드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예배는 어디서 드리느냐 두 번째 예배는 어떻게 드립니까? 23절에 35절까지 이 부분이 가장 많은 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어디서 드립니까? 어떻게 드립니까? 23절에 그런 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에 올려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이 포맷은, 예배 포맷은 구약의 완벽한 예배입니다 이걸 딱 보면 송아지 잡고 각을 떠서 나무 위에 올려놓습니다 여기까지 누가 봐도 구약의 예배입니다 번트 오퍼링, 번제 구약의 가장 기본 5대 예배 중에 가장 베이직 예배입니다 다만 한 가지가 다른 게 있는데 엘리아가 불은 아직 붙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예배드리냐? 불이 붙어야 됩니다 형식은 갖추고 포맷은 갖추고 전통적인 클래식한 구조는 갖추었어도 불이 붙지 않으면 그거는 허탕입니다 기독교의 예배는 불이 붙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 불이 붙는 성경의 기원은 출애국기 19장 18절 신의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우 앞에서의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로 그 연기가 온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신의 산에서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10개 명을 받을 때 하나님은 불 가운데 임했다 했습니다 레유기 9장 24절 불이 여우 앞에서 나와 재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예배에는 불이 임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예배에도 성령 하나님의 불이 임하시기를 추건합니다 바리의 연자들은 아침부터 낮까지 바리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정오가 되었습니다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엘리아가 이를 보고 조롱합니다 바리의 재단에 불이 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7절이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아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엘리아가 세 가지로 조롱하지 신이 묵상하고 있나 신이 외출했나 신이 졸고 있나 왜 가만히 있지 왜 불이 임하지 않는 거야 바할의 예배를 향해서 조롱합니다 바할의 가짜 예언자들은 저녁 때까지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자해하며 난리를 폈습니다 이게 바할의 월십의 마지막 단계는 이 쾌락을 얻기 위해 자기 몸을 자해하는 교리의 신앙적 행동이 있습니다 29절이 이가차의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니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한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아베 예배는 꽝이었습니다 아니 왕이 예배를 드리는데 왕이 지금 자기의 히든 카드를 내밀어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웅장했겠습니까 얼마나 정성을 다했겠습니까 얼마나 심혈을 기울였겠습니까 전국에서 모아서 지금 드리는 예배인데 근데 그 예배에 불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엘리아의 예배 차례입니다 엘리아는 어떻게 예배를 드렸느냐 30절에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재단을 수축하되 He repaired 그는 여호와의 재단을 수축, 수리했습니다 Repair했습니다 이게 예배의 시작입니다 예배는 완전한 것을 자랑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는 퍼포먼스를 하는 시간도 아닙니다 예배는 클래식한 전통적인 것에 기대해가지고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망가진 것을 전제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예배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나 고장났어요 나 부족해요 나 구멍났어요 무너졌어요 길을 잃었어요 방법이 없어요 수리가 필요해요 이거 다 인정하고 그 재단을 다시 Repair하는 것 그것이 예배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우리끼리 지금 즐겁고 이런 게 아니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임지 앞에 여러분들 홀로 서는 겁니다 그런데 완벽한 포맷을 가지고 괜찮죠? 나 이 정도면 괜찮죠? 나 오늘 옷 괜찮죠? 이런 시간이 아닙니다 이 세리처럼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는 정말 하나님을 볼 면목도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구멍이 났습니다 파괴되었습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게 예배의 시작입니다 무너진 걸 전제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호와의 재단을 Repair 할 수 있습니다 예배는 다시 수리하는 겁니다 어떻게 다시 수리합니까? 오늘 말씀에 오늘 설교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32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재단을 쌓고 재단을 돌아가며 곡식종자 두 세 알을 들만한 도랑을 만들고 도랑을 만들었습니다 송아지 잡아서 나무에 올리는 것 여기까지는 누가 봐도 그냥 가장 클래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입니다 그런데 도랑을 만들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예배의 어디에도 없는 엘리야만의 유니크한 예배 행동입니다 엘리야만 보여줬던 아주 유니크한 예배 행동입니다 도랑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도랑을 만든 게 엘리야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나오는 예배 행동입니다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재단을 쌓고 재단을 돌아가며 곡식종자 두 세 알을 들만한 도랑을 만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그가 도랑을 팠다는 겁니다 엘리야가 왜 도랑을 만들었을까요? 33절에 그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에 놓고 이거 완전 여기까지는 전통적인 번제 아주 클래식한 예배의 포멧과 하나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에 놓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잡을 때도 이 포멧대로 이삭이 예배 드릴 때도 모세가 예배할 때도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할 때도 이 포멧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달라집니다 33절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위에 부으라 하고 이것은 번제 이 클래식한 예배에는 전혀 없는 겁니다 물을 부었습니다 34절에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라 다시 물을 부었습니다 다시 물을 부었습니다 세 번이나 물을 부었습니다 예배는 번제라는 형식 포멧으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엘리아 예배는 물을 세 번 부었습니다 불이 붙어야 되는데 물을 부었습니다 3년 반이나 가뭄이었던 때에 그 소중한 물을 부었습니다 중동의 건기 때에 작은 인위적 장치 작은 사람이 만진 장치에도 자연 발화가 중동에서는 일어납니다 그런데 아합은 정호했는데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불이 붙지 않았습니다 자연 발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아는 도리어 물을 부었습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모든 인위적 힘을 제거했습니다 사람이 장난칠 수 있는 걸 모두 제거했습니다 잔재주와 잔기술을 모두 제거했습니다 35절 물이 재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엘리아가 왜 도랑을 팠습니까? 엘리아가 왜 도랑을 팠습니까? 도랑에 물이 가득 찰 정도로 나무도 젖고 송아지도 젖었습니다 인간의 잔재주로는 도무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도랑에 물이 찼어요 송아재의 각을 뜬 송아재도 젖고 나무도 젖었습니다 12개의 돌의 재단을 만드는데 그 돌도 젖었습니다 그런데 물이 흘러서 세 번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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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었는데 도랑에도 물이 넘쳤습니다 불이 붙는 자연적 발화라도 어떻게 기대해 볼 만한 인위적 장치에 대한 잔기술을 모두 제거했습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쉘마의 에드몬트 브릿지에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선 것 그 자리에 서봤는데 수 없는 공권력 살해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찬양하고 기도하며 걸어갔던 그 젊은 청년 목사의 그 자리에 서봤는데 인간의 잔재주를 부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공권력 앞에서도 그냥 걸었습니다 찬양하며 걸었습니다 예배하고 걸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했습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다시 예배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의 잔기술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도 도랑을 파야 됩니다 내 힘으로 전혀 들을 수 없는 것 고백해야 됩니다 그런데 불이 붙는 걸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36절 저녁 소재는 번제는 태워서 불이 있어야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딱 한 가지 예배 소재는 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곡식을 빠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 저녁에 불이 없습니다 아하베 예배는 낮에 드렸습니다 가뭄으로 자연 발화가 가능한 중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안 되었습니다 엘리아는 햇빛이 전혀 없는 저녁입니다 거기다 물을 한가득 부었고 도랑이 물이 가득 찰 정도였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예배를 엘리아는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이름 하나만으로 충분한 예배를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예배 드리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예배를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엄청난 확신과 믿음으로 배짱 있게 당당하게 예배를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배 결과가 무엇입니까? 36절 40절 말씀입니다 엘리아는 예배자의 자리도 갈매잔에 1대 850으로 썼던 예배자의 자리도 도랑을 파가지고 모든 가능성을 다 재해버린 예배 방법도 결국은 승리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이긴다는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1대 850으로 썼습니다 이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번제물에 도랑에 물이 가득 찰 정도로 물을 세 번 다시 다시 부었습니다 어떤 바보가 승리에 대한 확신도 없는데 1대 850으로 대결합니까? 어떤 바보가 승리에 대한 확신도 없는데 그냥 폼만 잡고 물을 붓습니까? 이 엘리아의 가슴에는 심장을 뛰게 하는 승리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불이 떨어진다 이긴다 승리한다 36절, 37절에서 엘리아는 기도를 드립니다 여튼 기도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생략하고 기도의 결과가 어땠습니까? 38절 이에 여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의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아멘 엘리아의 예배의 여와의 불이 내렸습니다 번제물과 나무를 태웠습니다 심지어 번제물과 나무를 태울 일도 없었지만 여튼 불이 내렸기 때문에 이건 태워지는 물질에 이 두 가지가 태워졌습니다 돌과 흙도 태웠습니다 그런데 이럴 수 있는 겁니까? 기대하지 않았던 도랑이 넘친 물이 물을 불이 핥았다고 표현할 정도로 물을 태웠습니다 이건 그냥 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불입니다 성령의 불입니다 번제물에도 내리고 나무와 돌과 흙에도 심지어 도랑의 물을 핥을 정도로 태워지는 하나님의 불입니다 이런 불이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악을 태우는 하나님의 불이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도 붙기를 주의하므로 축복합니다 39절에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백성이 엎드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마지막 오늘 40절 엘리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아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갈멜산 정상에서 올라가 보면 우리 성지술래 다녀오신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정상에 서면 저 아래에 조그맣게 기손 시내의 정경이 보입니다 시내가 흐릅니다 한참 아래까지 내려가 아합의 최종의 부대였던 850명을 전멸하고 승리했습니다 예배의 결과는 악을 이기는 겁니다 완벽한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것이 예배자의 회복입니다 에드먼트 브릿지 아래 그 브릿지 아래로 흐르는 알라바마 강에서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승리를 확신했을 것입니다 그는 예배자였습니다 어디서나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예배를 드리고 승리를 확신하는 예배자였습니다 킹 목사는 죽기 며칠 전에 이렇게 연설했습니다 I have seen the promised land 나는 약속의 땅을 보아왔습니다 어제도 그제도 나는 지금까지 약속의 땅을 보아왔습니다 그는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을 보았습니다 예배는 약속의 땅을 보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승리를 조금치도 의심하지 않는 것이 예배입니다 승리를 조금치도 의심하지 않는 것에서 도무지 세상이 용내낼 수 없는 창의적인 행동이 나옵니다 850대 아 이래도 쓰고 도랑도 팔 수 있는 창의적인 행동이 나옵니다 우리들도 승리를 의심하지 않는 참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갈매산에서 예배를 드립시다 홀로 일지라도 십자가의 의지에 당당하게 악에 맞서는 갈매산에서 다시 예배를 드립시다 우리도 도랑을 파며 예배를 드립시다 인간의 술술을 모두 제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도랑을 파는 온전한 예배를 드립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불이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예배 내릴 줄로 믿습니다 내 연약한 도랑의 물도 핥을 정도로 불이 임하는 예배 하나님의 불이 응답하는 예배 그 예배가 우리 교회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